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왼쪽 벽을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손을 끌어다가 치는 이런 동작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왼쪽이 지면에 기둥이라든지 기준이 확실히 위치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동작들이 절대 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벽을 확실히 만들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스틱을 꽂아놓는다든지 백을 세워놓는다든지 우리가 그러한 연습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반 집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진짜 우리가 일반 벽을 가서 벽에다가 왼쪽이 다 붙는 연습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면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이렇게 일자로 내 벽에 이렇게 딱 붙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칠 때는 이렇게까지 왼쪽으로는 안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오는데 저희가 그만큼 치는 사람이 왼쪽에 이렇게 다 오는 것처럼 이런 벽이 왼쪽에 일직선상으로 벽이 만들어져야지만이 확실하게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기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터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을 칠 때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친다고 한다면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죠. 벽에서 멈춰버리는데. 사실상 이런 거 보면 왼쪽 벽을 만드는 건 공을 칠 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큼 연습 스윙 할 때 뭔가 과하게 좀 더 오버해서 내가 그 느낌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치기 전에 한 번 그런 모션이나 액션을 가져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 방법으로 하는 동작의 연습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꼭 왼쪽 벽이나 이렇게 터치를 좋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을 쓰는 그런 연습 방법 중에 클럽을 세워놓고 왼쪽을 힙을 돌리는. 그래서 왼쪽 벽에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힙이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지는 이런 연습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도 계시죠. 그렇죠. 이러한 동작들이 터치를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툭 클럽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힙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내가 이 또한 왼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끝까지 벽에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이러한 연습 방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역시 공의 컨택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저는 나머지 동작 다 잘 돼요. 그러면 오른쪽 손목만 하나만 잘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진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오른쪽 손목만 내가 어떻게든 잘 유지를 해서 클럽이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터치 만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왼쪽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쪽 벽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공의 터치를 만드는 데는 필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니까 연습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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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